비오는 날은 비오는 날은? 뭐야? 왜 이렇게? 어? 바깥네. 왜 골랐어? 잠깐만! 그거! 따라가기! 비오는 날은 비오는 날은? 집에 있어요. 저는 다 실내에만 있어요. 비오는 날은. 스키스라도 비가 온다. 그럼 기분이 안 좋죠. 비를 맞아야 된다. 기분 안 좋아요. 재미는 있거든요. 한 번 맞고 어쩔 수 없으니까. 재미는 있는데. 이럴 거면. 샵을 왜 다녀왔나. 새벽부터 약간 이런 느낌이지. 다음날 걱정이 돼요. 이 아픈 게 싫어서. 머리 아프고 막. 뭐야? 왜 이래? 이렇게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. 이렇게. 이렇게. 뭐든 다 셀프로 하실 거예요.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떨어진 대로. 아 뒤에서 이렇게 해놨구나. 오케이 오케이. 요즘에 날씨 더운데 지금 무슨 라면 드세요? 저는 열라면. 꼭 라면을 먹을 땐 김치가 있어야 되는데. 김치 없으면 저는 라면을 먹지도 않아요. 왜냐하면 김치 없는 라면은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. 왜 이렇게 괜찮으세요? 이거는 김치가 없는 라면이에요. 오겠어요. 가만 안 둬. 어 됐다.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. 자. 이거를 이제 어깨 너머로만 봤더니. 어깨 너머도 아니지. 스크린 너머로 봤더니.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어. 뭐 다 터지고. 하나 남았어. 하나. 둘. 셋. 어? 바깥으로 이렇게 올라왔어. 하나. 둘. 여기서 할게요. 하나. 둘. 셋.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올라왔거든요. 둘. 지금 몇 분 걸렸을까요? 5분 안 걸렸죠? 이제 8분을. 8분 넘었어요? 8분 넘었어요? 이제 8분. 아 됐어? 그럼 오래 먹었네. 오케이. 일단 100으로 마무리를 지어봅시다. 우리. 어차피 금방 마무리 될 것 같은데. 3분을 바꿉니다. 오케이. 3분? 3분 아닌 것 같은데요? 아니야. 비행기 탈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고. 빠르게 달리는 게 뭐였지? 빠르게 달리는 게 알. 1분 안 왔어. 아. 혹시 화났어? 1분 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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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. 뭐야? 이 자식들이 자기 차 타지 말라는 것 같아. 그럼 네가 네가 차를 끌고 오지 말든가. 차 타지 말라는 건 잘못된 거지. 어 잠깐만. 그거. 따라가기. 어이씨. 저 따라오세요. 오케이. 어. 어. 나 뒤에 피 나고 있어. 아니. 괜찮아. 아니 괜찮아. 어? 아니 왜 붕대 감아? 아니 왜 붕대 감아? 나 붕대 없는데? 나 붕대 없는데? 까만. 계속 감아오래? 내가 안 듣는 거 아니야? 야. 이거 봐봐. 오케이. 이거라고 해봐. 바로 감아? 응. 감아 감아. 어떻게 누구 있어? 어디 있어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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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절했어. 나 파악이 안 되네. 저 위에. 여기 있다. 여기 여기 여기. 여기 앞에 나왔거든. 이쪽에. 어. 뒤에 있어. 어. 사망. 저 사망했는데요? 네. 와. 대박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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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까비다. 어. 야. 야. 뭐야. 발소리. 발소리 못 들었어? 늘었는데. 아. 일단. 한 판 하고 끝났네. 뭐야. 총먹어. 나 총을 써가지고 못했어. 까비. 이거는 조금 더 늘어서 우리가. 오. 오. 오는 걸로. 오케이. 네. 끝났어요. 아. 아. 자. 탕수. 아. 자. 자. 짜장면 비빌게요. 안 보여요. 아. 어. 아. 보지 마세요. 그냥.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. 먹을 테니까 그냥 상상하세요. 저 비비고 있습니다. 먹고 리액션 해줘야 돼. 조용 조용. 자. 리액션 가요. 리액션. 아. 아. 하하하하. 좋았다. 좋았다. 응. 난 상수 우리 좀. 뭘 줄래?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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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뚜껑이라고 줄래? 우덩 뚜껑? 아. 뭘 줄래를. 뭐라고. 뭘 넣을 수 있는 걸 줘야. 여기다가. 여기다. 오. 초밥. 상수육과 교환한 초밥. 아 이거는. 까르보 불닭볶음면은. 그거랑 먹으면 맛있다. 그. 아까 뭐라 했지 내가? 무. 치킨무. 치킨무랑 먹으면 진짜 맛있다. 이거 안 먹어보셨어? 아. 창고 방패분들. 아 리액션 왜 이래요? 니가 뒤에. 원래 그래요. 관심 없으면. 관심이 없어. 아. 관심 있는 타대가 아니었어요. 하사TV는 리액션 너무 없어요. 그런 걸 바라주면. 아 그래. 너가. 너가 뭔가 해도 그래? 응? 아 너무 솔직해. 아 그래. 언니 예쁘지? 아. 근데 뭔가 이건 아빠한테도. 추천해주고 싶어요. 아. 크게 자니까. 분명 아침에 아플 거란 말이죠. 코 고는 분들. 맞아. 아 이거 하나도 안 보여요? 그니까. 몰라요 저도. 뭐지. 입으로도 고늘지 않아요. 아 맞아요. 안 맞아요. 그래서 입을 닿으면. 이렇게 되지 않을까? 진짜 이거 미쳤어요. 이거 모양 진짜 여러 개거든요. 얘는 무슨. 이거 진짜 좋은 그거래요. 그 나무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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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걸 또 싸가야 되니까. 아 이따 사진전 여기서 찍고 가야겠다. 사진 찍고 가고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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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